다행히 가. 다행히 가. 다행히 가. 다행히 가. 다행히 가. 지아가 제일 타고 싶어했던 프라이스틱클. 다행히 가. 엣스 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엉덩이 아파요. 저걸 타고 미트라스 목장을 간 거예요. 미트라스 목장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아야, 여기가 원래 필리핀 의원의 별장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목장으로 바뀌면서 사람들한테 개방을 했어. 가보자. 지금 입장료가 지금 450원이라는 거예요? 450원. 저분도 여기는 안 가신 거죠? 너무 저렴해서 안 갔나? 이런 데는 좀. 저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요? 너무 썼다. 이런 데도 있었답니다. 어디야, 여기 목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여기. 여기 진짜. 여기 예쁘다. 우와. 경치가. 도시와 바다의 모든 전망을 다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시야가 뻥 뚫린 데가 너무 좋은데. 우리 항상 건물 숲에서 하니까 완전 답답하니까. 진짜 초록색밖에 안 보인다. 초록색만 있는 거 처음 봤어. 나무가 많으니까 되게 좋잖아, 보기에도. 그래서 공기도 좋잖아. 공기도 좋고.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 그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첫 코스로 너무 좋은데요? 어, 저거 그네! 그네, 그네. 오! 오! 진짜 예쁘다. 이야, 이거. 재밌겠다. 이야, 이거 춘향이 그네구나, 춘향이 그네. 아, 이거 때문에 가가 보다. 겁이 없는 것 같은데, 지아는? 어, 어. 겁 없어요. 네. 물이 당당하게 올라갔어. 아니, 근데 저. 너무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재밌겠다. 지아야, 이거 지금 설레요. 됐지? 응. 오케이. 아저씨가 따라오래. 지아, 안 무서워? 어. 괜찮겠어? 어. 조심해. 어우, 저 계단도 무서워. 이쪽에서는 모르는데 올라가면 훨씬 더 높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이쪽에서 볼 때는 한 1, 2m인데 저쪽에서 봤을 때는 11m 이런 식으로. 아니, 저 계단이 무섭겠어. 엄마. 어? 무서워. 야, 그래. 여기 다르네. 여기 좀 안 진하네. 어우. 오 마이 갓. 아, 나 안 할래, 엄마. 그럼 왜?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안 한다는 거야? 아니,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엄마. 무섭다고. 지아, 내려와. 지아, 그냥 내려와. 안 내려줘. 지아야. 귀여워. 이게 방송에다가. 아니, 제가 이거 편집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왜 편집해? 제일 재밌는데. 지아 형, 편집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항상 모든 게 방송에 나오거든요. 아니, 여자애들은 안 놀리는데 남자애들이 문제. 그래서 밑에 자막에다가 6학년 2반 친구들 제발 놀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써지는데. 극단체리입니다, 군사체로다. 귀여워. 그럼 친구들한테 영상편지 한 번. 값, 바 한 번. 값, 바 한 번. 엄마. 안 내려줘. 놀리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는데 이걸 못 타서. 조금 아쉽긴 하나요. 좀 아쉽게. 무섭게 무섭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잘했어. 엄마가 봐도 못할 것 같아. 울지 마. 바로 멈추잖아. 보소금포증 없는데. 보소금포증 없는데. 저기는 엄마가 봐도. 10라인 어디까지 가는데? 10라인 어디까지 가는데? 야, 10라인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우와. 우와. 근데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끝이 있어요. 탁. 탁. 멋지게 가, 멋지게. 꽉 장고. 꽉 장고. 꽉 장고. 꽉 장고. 준비됐나요? 엄마. 엄마. 아유 레디? 엄마. 엄마. 그래도 잘 땄네, 집라인은. 웃기는 진짜 좋아하네, 좋아하네. 집라인은 옛날에 한번 타왔어요. 야,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 더 공기 좋은데. 저런 거 해야 돼. 근데 그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타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탔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야, 나는 네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아니, 그러니까. 별로 안 무서울 거 같은데 내려와서 보면은. 올라가를 보면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울 거. 아, 사진 찍는다. 네, 네. 저런 날씨에. 계속 군데군데 사진이죠. 찍어야 돼, 찍어야 돼. 그치, 사진 찍으러 가는 거지, 뭐. 아, 그래. 네가 얼굴 너무 작게 나오잖아, 뒤에. 좀 가까이 좀 와. 아, 좋네요. 아우, 야,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니까. 약간 화보처럼. 그래. 맘과 함께.